알코올이 3%인데 나는 나한텐 엄청 센 술이야 자 맛볼까요? 이 호러요이라는 술은 일본술인데 보기만 해도 일본술이지? 모모 일본말로 복숭아가 모모입니다 복숭아 술인데 진짜 맛있어 짠 참 참 참 요즘 참피디는 먹방을 많이 봐서 참 참 참 참 참 이거 어떻게 술일 수 있지? 이게 무슨 맛이냐면 복숭아 통조림 있지? 그 국물을 사이다랑 섞어서 알코올 조금 넣어 맛있어 이거 이마트 팔거든? 이마트 롯데마트에 파니까 가다가 보이면 꼭 한번 사 먹어 봐 이거는 진짜 추천해 복숭아 알러지는 사람들 이것도 못먹나? 복숭아 알러지는 그 털 털 털 털 털 알러기 털 알레르기 털 알레르기 아니야? 아이씨 너 이거 먹고 술 취하냐 아이씨 너 이거 먹고 술 취하냐 맛있어 왜 식국이 잘해 밀대 가지고 청소하는데 걸리적거리길래 합쳐놨어 올라타고 있네 수컷이 올라간 이유는 하나야 수컷이 내려가면 혓바닥이 안 보이더라고 혓바닥 귀여워서 올려놓는 혹시라도 안 생기겠지만 여자친구가 생기면 꼭 사줘 가자 안녕하세요 그 춤 뭐예요? 샀어요 제가 털기 안한지 일곱달 됐거든요 네? 일곱달이요? 네 일곱달 하고 첫판은 아니죠? 네 세 번째판입니까 어.. 첫 번째판 두 번째판 어땠나요? 첫 번째판 오케이 두 번째판 빵킬이요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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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일곱달 만에 팩 망하지 않았나요? 안 망했어요 저 매일매일해요 팔찌 안 나오면 왜 일곱 왜 일곱 왜 일곱 네? 네 일곱달 만에 왜 왔어요? 팔찌 없어서 왔어요? 아예 아 제가 이거 팩을 렉 걸려서 잡았거든요 아 렉 걸려서? 뭐 렉 걸려서 님보다 잘할 것 같네요 에이 아닐걸요 제가 더 잘할걸요 킬리기 할래요? 어 할래요 뭐 할래요? 뭐 숙돌빵 어? 소원 들어주기? 킬 오오오 소원 들어주기 제 소원은 거세에요 거세 가면 하시겠어요? 어 내려하지 어 이색 총돌빵 어 이색 총돌빵 킬 땡큐 와 첫째판이다 아 아 몇 살이에요? 관세는 뭐 살? 오빠 살살? 어떻게 가부사 됐어 오토바이 나는데? 오토바이 잡아야겠다 킬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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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한 대 더 킬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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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낀다 자기장 밖의 도로 뜯다 귀엽게 아 소리소리 뭐야? 다 잡았어 자를 준비됐어? 제 소원은 거세에요 거세 여기 소원있지 여기 왼쪽에서 쏜다 가고 있어 바로 밑에 자 잡아요 아 아깝다 식당 깠는데 너가 잠깐만 이래서 안쌌는데 갑자기 너가 다 쏘고 잡으면 어떡해 잘못했지? 아무리 키리 먹고 싶어도 어 있다 나이스 나이스 쇼끼가 없어 2대1 진동제 뭐야? 어? 싸준다 나이스 너희가 안쌌지마 안쌌해 라스트 킬 아 누나 기다려봐 아 자꾸 기다리래 내가 잡을거야 아 누나 킬 많잖아 아 아깝다 너 왜 킬했냐 나 8킬 했어 아 씨 7킬 하하하하 짜잔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튜브 구독이나 해줘 누나 소원은 구독해주는거야 갔냐? 어 썸네일 아 썸네일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